아저씨, 이거 짭 아니에요? 찐벨인데? 짭인데? 여기 다가 켰는데? 이거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골든구스 아저씨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발리 거예요 짭인데? 이게 누가 봐도 버버리 아니네 이거 버버려요? 뭘 버버리야? 이거 에르멘스 이거 아 진짜 에르멘스 찐해요 뭘 찐이야 어? 이거 어디 갔어? 저거 봐 이거 뭐 저거 어디 갔어 이거 아 미친 떨어졌다 아 거 봐 이거 누가 짭이구만 뭘 진짜라고 나는 찐벨이에요 이거 디올 거 달리 골든구스 구찌 젠틀먼스터 저는 이것만 짭이에요 그럼 이게 다 진짜라고? 찐해요 이거 마스크도 버버리 건데? 아니 지금 아까 짝퉁 같으니까 이제 떨어져요 여기 와가지고 저기 혹시 차이나 중국 정식 수입 제품님 하세요? 저기요 차이나 중국 정식 수입 제품님 하세요? 저요 저요 맞으세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물건 가져왔거든요 예예예 아 이거 루이비똥이구나 루이비똥이에요 루이비똥 아 이거 진짜예요? 찐이죠 일단 한번 신어봐요 중국 거 맞아요? 그쪽 한번 신어봐요 그쪽이요? 어? 딱이다 딱 아 원래 이렇게 신는 거예요 사이즈 300 300이라면서요 300 맞아요 여기 300 써있잖아요 어디 300인데요 아 됐어요 아이 준.. 아이 뭐야 이거 로이스.. 로이스 미통이네 그거 보여요? 로이스잖아요 R이잖아요 R 싸게 쓸게요 그럼 R이잖아요 아니 뭐 뭐 하자는 거예요? 네 내가 한번 볼게요 이거 루이비통 아니네 로비스잖아요 로비스 어 근데 잠깐만 어 이분 스타일 좀 나시는데? 이탈리아가 이게 와이가 빠져있잖아 이거 지금 메이드 인 이탈 메이드 인 이탈 거를 무슨.. 이탈 왔네 아니 저기 신고해요 이거 잘못 잘못 거래 실팩합니다 아니 그쪽도 보시봐 다 짭 입고 다니면서 이게 뭔데? 이게 지금 이거 뭔데? 톰브라운인데 이게 이게 톰브라운이 4줄이지 무슨 3줄이야 뭐 장례식장도 아니고 상주야? 떨어졌네 상주냐고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몇 푼 못 입는 거야 진짠데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아 진짠데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아저씨 나 하나만 얘기할게 아저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명품 입는 사람들이 하나 짝퉁 입는 줄 안단 말이야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입으니까 진짜로 짝퉁 입는다고 아 진짜로 짝퉁 입는다고 아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탈아 아니 아니 근데 가는 데가 있어요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솔직히 벨트로 좀 탐나거든요 벨트로? 발리해요? 발릴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아저씨 아 아저씨 목소리를 낮추고 알겠어요 벨트만 탐나게 어디서 왔어요 이거 아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빈티지샵 있는데 거기 가면 뭐 버버리 루이비통 샤넬 있어요 있는데 오지 마요 옷 좀 하는 애들만 가는 데니까 같이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아 어디 가는 길인데요? 저 이거 팔고 그냥 맛있는 거 사먹을 데 있는데 저도 오늘 뭐 상하차 말고는 없어요 네 아 그러면은 아 나 진짜 원래 이거 진짜 찐베이로 그냥 괜찮은 물건 소개시켜줄게요 네 괜찮은 시간 정도 괜찮아요 아 어차피 리사라면 돈 많이 남을까 그냥 하자 일단 체스타와 가시지 네 아 좀 떨어져요 나까지 짝퉁같이 보이니까 거리두기 하자고 이것도 짝이에요? 이거 이거는 줏었어요 정봉 하나 입었다고 정봉 같지도 않아 아저씨 아저씨 들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래 저것도 테이프로 붙였구만 아 그니까 병신새끼 저거 그래 놓고도 저걸 뭐 거리 두기 합시다 거리 두기 아 먼저 들어가 나 5회사니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